최근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위교부와 함께 해외파송 선교사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선교지에서의 안전이 무엇보다 염려되는 때에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 김진대 목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진행하신다고요? 네, 최근에 북중 접견지역에서 조선적 목사가 피살당했고 또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강도 피살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외교부 차원에서는 제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 선교계 차원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과 건강한 선교사익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세 단체가 MOU를 맺었고요. 그 내용은 위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제외국민 안전 차원에서 안전 공지 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선교계에 전달하고 또 선교사들을 계도하는 역할. 그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해결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위기관리재단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기관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07년에 세물교회 봉사단원들이 아프간 피랍 사건을 당했죠. 한 40여 일 동안에 선교계, 한국교계, 그리고 일반 한국사회와 정부, 그리고 세계교회까지 엄청난 파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이 어떤 시스템이나 구축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은 상황이 됐고요. 한국 세계선교회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때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도 좀 이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게 근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단체가 이 일들을 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010년 12월 3일 날 저희들 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죠.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위기관리 재단의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활동하시는지? 저희들은 일단 2만 7,205명의 선교사가 171개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171개국 전체가 저희들의 사역의 영역이 되고 2만 7천여 선교사들 전체의 가족들이 저희들의 대상이 될 텐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 NGO들까지도 현재 저희들 재단의 회원단체로 가입해서 저희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재단의 사역이라든가 영역이 넓어진다면 일반인들, 지금 한 1,8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사고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외교부, MOU 맺은 상황에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들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테러가 일상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련 뉴스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정의하는 위기, 그 위기는 어떤 건가요? 보통 저희들이 위기를 정의할 때 누구나 원치 않죠. 바람직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계획에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조만간에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서 조직이라든가 혹은 국가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 그리고 선교단체의 어떤 큰 혼란을 야기하거나 심지어는 그 선교단체의 존리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들이 일단 위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러에 관한 공포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준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테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죠. 그렇죠. 서구의 공관이라든가 백화점, 그리고 경찰사라든가 했는데 최근에는 외로운 늑대들이 자기들의 문제들을 테러라는 방식으로 혹은 IS라든가 알카에다 이런 쪽하고 연계되어서 일으키고. 또 타케 자체도 니스에서 보시다시피 해변가를 트럭으로 일으키거나 독일 같은 경우에 열차 안에서 도끼로 테러를 일으키거나.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러의 상시하,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 이런 비관론도 사실은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최신 위기 정보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알려서 그런 위험 지역에 대한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위기관리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총격 사건이나 그다음에 테러나 인질납치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예. 그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건 사고 한 해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지금 저희들이 외교부 자료로 이렇게 계속 분석해보면 계속 증가 추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 한 6천 건 되던 것이요. 지금 2015년에는 8천 100건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만. 그렇죠. 제외 공간에 보고된 것. 보고된 것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또 이렇게 저질르거나 이렇게 또 우연치 않게 하는 것까지 포함한 한 1만 4천 건 아깝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여행객들이 물론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성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이 30, 2012년에 33개 단체 많이 파청하는 성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건 사고를 조사해 봤을 때 64건이었고요. 그 다음 2013, 2014, 2012, 2013, 2014 3년 동안 해봤더니 한 250건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OU 맺으면서 외교부의 통계를 봤을 때 성교 관련, 교회 관련해서 작년에 일어난 건수가 한 100여 건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달 말까지 이와 관련된 캠페인도 벌이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외국민 안전이나 성교사도 포함되니까요.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교사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일이고 공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라든가 이런 쪽의 일들에 대해서 큰 인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소명감을 갖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 MOU도 맺었고 또 한국교계연합기관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교사 지킴이. 우리가 보낸 성교사들은 우리가 지키고 건강하게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돕자. 이래서 성교사 파수꾼 지킴이들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현재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성도님들이 매월 만 원씩 커피 두 잔이잖아요. 만 원씩만 지속적으로 지킴이로서 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기관리 지침서를 2만 7천여 성교사들에게 한 군씩 손에 들려주고 또 손에 들려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기관리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과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위기를 겪을 때뿐만 아니라 회의 현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교사들의 관계, 부모관계, 자녀 문제, 현지인 관계, 자기 정체성 문제,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멤버케어 팀, 찾아가는 멤버케어 팀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교사들의 사익을 좀 더 건강하고 싶고요.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로 오시면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현장에서 급하게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원만한 나라는 저희들 해외 공관들이 다 있습니다. 공관들이 있고 또 외교부에서는 영사 콜센터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전화번호를 누리면 한국 외교부 안에 있는 영사 콜센터로 막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24시간. 영사 콜센터요? 네, 영사 콜센터. 그래서 일단 어떤 해외에서 문제를 만났을 경우에는 영사 콜센터를 전화해서 자신의 위치와 어떤 상황들을 즉시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 재단에 만약에 수만 명이 하면 감당이 안 되죠. 저희들 재단 자체는 성교 단체들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시스템 구축을 돕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 단체에도 연락해야 되겠지만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은 정부라든가 세계성교협의회라든가 의료, 법률, 기타 모든 넷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한 171개 국가에 저희들이 넷독이 있잖아요. 코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그 나라에 우리 코디네이터나 우리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위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위험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